어머 우리 형고가 이렇게 치벌개를 잘 빠는구나 그러게 우리 형민이가 이거 책도 펴준 거야? 응 너 심심할까봐 어머 잘했네 이것도 우리 형민이가 이렇게 해줬는데 잘한다 그치? 응 어머 저렇게 잘 살고 그러게 해주기 잘했네 엄마 형고 이것도 해줄게 형민아 잠깐만 기다려줄래? 야 소리 소리 나와 소리 얍 뽕 잘 해놨지? 응 이제 꿇어